영등포구가 구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아카데미를 기초했습니다. 서울시립대 대학원 남원중 교수가 나서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해 젊게 살기 위한 액티브 에이징을 주제로 강의해 세금 문제에 대해 공감과 소통을 높였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규령 구청장은 부동산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있는 만큼 이번 강의를 통해 주민 편의가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구는 부동산 아카데미와 부동산 분야 전문 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구민들에게 부동산 거래와 세금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